네, 안녕하세요. 황인영입니다. 오늘 제가 시구자로 참석하게 됐는데요. 평소 저도 야구 참 좋아하고 넥슨 응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고요. 오늘 제가 잘해야 계속 연승하고 있는 여기에 또 하나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처음 시구에서 많이 떨리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넥슨 화이팅이고요. 저는 다 훌륭한 선수들이라 다 너무 좋고요. 특히나 감독님 열심히 하셔서 저희 팀 잘 미끌어주시길 바랄게요. 감독님 화이팅 하시고요. 모두 선수분들 화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아니 내가 이제 탁크 teacher. 내가 콘서트 거 같잖아요? 그럼 내가 들어가 줘 봐. 가게에 오세요. 빨리 되세요. 그러면 아whel 어떻게 해주세요? 포지시장에 비타민으로 손으로 가나오는 거래 그리고 아니요 진짜 이게 좀 더 같이 못갔어 디테일 아 이게 10초가 빠르잖아요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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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 떨리시죠? 떨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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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